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계양TV 입니다 오늘은 여기 지금 보관함을 보시면 하나가 비어 있는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 그 다이얼 이 다이얼 색깔에 따라서 시계 가격이 달라진다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어 이거 보시면 서브마리너 이것도 블랙하고 그린 가격 차이가 거의 뭐 많게는 2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데이토나 블랙 화이트 이런 것도 문자판에 따른 어떤 색 문자판 색깔에 따른 가격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에 보셨던 거 산토스도 화이트랑 블루 가격이 달라요 리테일 가격은 똑같은데 거래되는 리세일 가격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떤 그런 현상이 어떤 불을 지핀 모델을 새 제품을 드디어 제가 입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게 바로 저 빈칸을 채울 모델인데요 롤렉스 신형 오이스처 퍼펙추어 줄여서 OP 라고 불리는 모델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구매한 건 아닌데 직접 구매를 하신 분께서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구매를 하셨는지 이걸 선골 이라고 하죠 선골 귀족 이라고 그 청국시대 선골 귀족 그냥 귀족이 아니라 선골 귀족은 귀족 중에서도 귀족이다 뭐 이런 말 있는 것처럼 한국 백화점에서 구매한 모델을 선골 이라고 불러요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것도 선골 이라는 말은 안 쓰거든요 국내 백화점에서 구매한 제품에만 쓰여지는 말이구요 이렇게 보시면은 박스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신형 박스 구형 박스 제가 전에 비교해 드린 영상 있는데 아쉽게도 요즘에는 이거 구매하셔도 이걸 못 받는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시계 구매할 때 받는 이 파우치가 지금은 빠져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 이게 스틸 모델이라서 안 주는 걸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생겼구요 이게 쇼핑백도 지금 보시면은 이 색깔이라 이 색깔이랑 다르죠 이것도 색깔이 좀 바뀌었어요 지금은 약간 초록빛깔이고 옛날 건 약간 청록? 조금 더 짙은 초록 색깔이죠 미세하게 이것도 지금 조금 좀 색이 다르거든요 이런게 저희 라면 드시면 맛이 조금씩 바뀌어요 계속 10년 전이랑 비교하면 지금 라면 맛도 똑같은 신라면인데 맛이 바뀌는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요거랑 같은 거 집에 쇼핑백이 좀 몇 개가 있는데 이거는 구형 스틸에 들어갔던 쇼핑백이고 아무튼 현행은 이렇게 색깔이 좀 다르다는 거 디자인도 조금 다르고 물결무늬가 없어졌네요 자 그리고 보시면 요즘에 이거 많이들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져 가지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원래 근데 겉에 박스도 이건 신형은 겉에 박스도 안 주는 것 같아요 이거 저번에 데이토나 리뷰했던 그거는 겉 박스에 씌여져 있잖아요 하얀 색깔 그것도 안 준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또 모델별로 다를 수가 있으니까 전적으로 참고 하시진 말고요 직접 가서 자 보시면 여기 영수증이 있어요 이게 구매했던 영수증이죠 이게 OP31mm 인데요 금액은 뭐 매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630만원 정도 돼요 이게 의미가 없는 게 판매되는 순간 가격이 엄청 올라 버리기 때문에 일단 영수증이 여기 있어요 영수증이 있고 이렇게 티슈 같은 거 이거는 CS 센터에서도 받을 이 롤렉스 왕관이 찍혀 있는 티슈도 거래될 기세죠 요즘에는 막 이런 파우치도 2, 3만원씩 거래되고 박스만도 막 거래되고 하니까 나중에 휴지도 거래되겠네요 이거는 이제 설명서가 있죠 그리고 언박싱 영상입니다 색깔이 너무 이쁘죠 오늘 일부러 자연광에서 보여드리는 건데 제가 문자판에 따라서 가격이 이렇게 변동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것도 630만원 정도인데 지금 거래되는 거는 거의 800만원이 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인기 있는 색깔 중에 하나고 터크와이즈 블루라고 약간 이런 빛깔의 시계가 있거든요 문자판이 있어요 OP 중에서 티파니 쇼핑백이나 상자 같은 거를 따라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만든 거 같다고 해요 사람들이 이런 컬러가 도는 거는 지금 남자 41mm 같은 경우에는 1,400, 1,500 이렇게 가격이 올라 있어요 두 배가 넘는 거죠 백화점 가격이 730 정도 되겠죠 73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거래되는 가격은 새 제품일 경우에 한 그 정도 비싸게 거래가 된다는 거고 이런 현상이 어떤 수요와 공급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뭐라고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서울 아파트가 모르는 거 보면은 할 말이 없죠 보시면 되게 영롱한 노란 빛깔이고요 날짜 창도 없고 진짜 심플하거든요 이거 논데이트니까 편하게 찾을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지금 남성용은 아니고 사이즈가 28, 31, 34, 36, 41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31mm 이에요 제가 그래도 한번 살짝 그냥 착용시 한 번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저한테 좀 작죠 저가 손목이 얇은데도 여자 사이즈다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지금 새 제품이고 제가 저번에 그 이 보증서도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구형 보증서는 제가 몇 번 보여드렸으니까 신형은 그리고 여기 명함이 있네요 네 이 백화점 판매자 분의 명함이죠 뭐 이거야 뭐 이분 홍보가 되는 거니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책자가 여기 하나 더 있네요 매뉴얼 책자 음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날짜와 아 이건 이것도 보여드리면 안 되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시리얼 번호를 이렇게 가리고 모델 번호가 있는데 구매 날짜는 어쨌든 2021년 2월이에요 2월 달이고 당연히 난수단이겠고 저는 이 전에 이 신형 보증서를 받기 전에 여기 QR코드 같은 거를 입력하면은 바로 이 식의 정보 뭐 생산 그러니까 판매 연도나 뭐 이런 제품 코드 QR코드로 이 제품에 대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었는데 그런 거 같진 않아요 뭐 따로 QR코드 찍거나 이런 게 없고 오히려 구형 보증서에는 그 바코드 긁는 부분인데 이거는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이 시계 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여기 모델명이나 시리얼 번호야 뭐 여기 각인되어 있는 거 다 아시죠 6시 밑에 쪽에 있는 걸로 정품 확인을 하는데 이 시계 국가도 표기가 안 돼 있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저도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롤렉스 CS 같은 데서 전화하면 바로 알 수 있겠죠 보여드리고 구형은 여기 나라, 국가 이런 게 다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오히려 구형 보증서에는 이 시계에 대한 정보가 조금 더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좀 시간이 지났지만 요즘에 영수증도 많이 보신다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 제품이 국내 구매인지 아닌지 이것 때문에 이게 이것도 구형이 이거보다 더 구형도 있죠 완전 초록 색깔인 거 이것도 보증서도 계속 바뀌어요 여기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런 정보가 있어요 이건 롯데백화점에서 Now Watch라고 이렇게 여기 위에 적혀 있잖아요 여기 바코드가 이 바코드를 CS에서 읽으면 이 시계 정보가 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바코드마저 사라져서 이거 이 보증서는 어떻게 어떻게 쓰시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보증서가 바뀌었고 시계는 이런 색감은 진짜 좋은 거 같아요 노란 색깔 이게 코랄 레드, 터크하이즈 블루, 옐로우가 인기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그린, 블루, 블랙이 상대적으로 너무 얌전하니까 그리고 이것도 제가 한 2, 3년,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시계를 구매했을 때 여기 테이핑이 다 되어 있었어요 새 시계니까 처음 출고될 당시에 그 차, 새 차 사시면 막 시트 비닐 뜯고 이런 재미 있잖아요 안 뜯고 타시는 분들도 있고 새 차 느낌 낸다고 이게 여기 특히 이쪽에 여기도 바코드 같은 게 붙어 있었고 그렇게 새 시계인지 아닌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리셀러들 다시 판매하는 사람들 때문에 스티커도 다 떼어 버리고 줄도 예전에는 이제 풀코로 이렇게 다 체결이 되어 있었으면 줄도 다 그 사러 온 사람에게 맞춰서 제거를 해 버려요 그래도 다시 파는 사람들은 다시 팔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730만원짜리가 뭐 800만원, 900만원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거겠죠 아, 이 시계는 630짜리구요 지금 한 800, 800, 900까지 오른 것 같아요 색깔에 따라서 다関 doesn't 안 넣어주고요 버리려고 해요 다 건강하고 있습니다 정보 이렇게 옆에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좀 없기도 하고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찍어볼까요? 감사합니다.